반갑습니다. 지구학 성적 폭발에 힘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능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구학 1을 선택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구학 1을 공부를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지구학 1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1년 동안에 공부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선생님이 그 시기 시기마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 자 2023, 2023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학 1 어명대 선생님 커리큘럼 가이드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팔짱 끼고 멋있게 서 있는 선생님의 사진이 있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야위였을 때 사진입니다.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맞습니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구과학을 전달하는 그 방법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을 깊이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연과학 대학원의 지구환경과학부 쪽으로 석사를 마쳤고요. 가방끈이 좀 길다는 건데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이랄까?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메가스틱 과학탐구 지구과학습을 하고 있고요. 대치동, 목동, 분당, 시대인제하고 러셀에서 현장은 거의 전반 마감이 된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과는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본격적인 커리큘럼 가이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능을 이제 막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올해 출제의 경향이 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를 처음부터 수능 만점까지 도달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그 현장에서 단과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의 게시판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2학년 때 내신으로 지구학을 안 했는데요. 2학년 때 대부분은 내신으로 진행을 하는데 안 하는 학교들도 종종 있어 있죠. 종종 있긴 한데 내신으로 지구학원을 전혀 안 했거나 아니면은 내신으로 했지만 그래도 지구학원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다른 과목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다가 지금 지구학원으로 바꿨어요. 이럴 때 제가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탐구에서는요. 선택과목인 탐구에서는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라인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 시작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지구학원을 내신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했다. 아니면 선택과목으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미리 해놨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더 수월하게 먼저 접근을 하겠지만은 기본 베이스가 없고 내신으로 안 해봤다 하더라도 지구학원의 처음 개념 수업에서는 지구학원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 만점까지 실력을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마라톤으로 많이 좀 비유를 합니다.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좀 중간에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감정적인 기복 상태도 그렇고요. 체력적인 상태도 이제 좀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은 그래도 출발선에서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가 좀 덜 됐다, 더했다 뭐 그게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출발선에 서가지고 출발할 때는 동시에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래서 동시에 출발했을 때는 여러분들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1년이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정말 알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수능 시험 보고 나서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똑같지만 절대 끝은 똑같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끝에서 내가 최선의 결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지금 시작은 다 똑같으니까 나는 절대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올해 수능이 직업원이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주변에 듣는 얘기들을 보면은 좀 많이 어렵게 느꼈다라고 얘기들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일단 보통은 6월하고 9월 달에 평가원 목표사를 보잖아요. 근데 그 평가원 목표사에 비해서 수능이 좀 많이 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보게 될 6구 평가원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보면은 약간 지구학원이 그 전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출제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게 지구학원 전체 문제의 난이도를 다 똑같이 높여버리면서 그렇게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엄청 높아집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전체 난이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킬러 한두 문제 중킬러나 킬러 한두 문제 정도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만점과 1등급 컷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출제 난이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의 바탕을 둬서 이런 킬러나 중킬러 한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약간 좀 심도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뒤쪽에 킬러 다시 선다라든가 아니면은 좀 심리형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고요. 컬킬럼에서. 그리고 이제 목표는 쉬운 것부터 라고 하는 건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를 할 때 항상 이거 생각을 하세요. 일단 처음에는 내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으세요. 뭐 지구학이라 그러면 소단을 하나를 오늘 무조건 내용 마무리하고 문제풀이 하겠다. 그건 되게 쉬운 거니까. 그리고 그걸 쉽게 달성을 하세요.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내가 가지는 만족감과 거기서 더 위에 걸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처음부터 이만큼의 목표를 잡아놓고 못해. 절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못해. 못하면은 나는 왜 못할까 또 좌절하고 약간 좀 괴로워하는 게 있거든. 절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루에 마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일주일에 마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한 달 마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한 과목의 커리큘럼 텀을 마칠 수 있는 주제 그래서 수능 전체를 마칠 수 있는 주제 혹은 목표를 좀 잡아가지고 하나하나의 목표를 차근차근 잘 밟아가는 그런 식의 학습을 좀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되게 커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성적 향상에 여러분들의 대학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 큰 틀을 설명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커리큘럼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선생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달에는 맨 먼저 가장 수능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수능 기초 단계 그래서 엄스타 수능 입문 선생님의 강의는 전부 다 엄시 유주로 돼 있습니다. 엄스타, 언빌리버블, 어메이징, 엄팩트, 엄피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엄형대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엄시 유주로 돼 있는데 일단 맨 먼저 엄스타 수능 입문은 그래도 개념 강의를 듣기 전에 조금 이 개념 강의를 수월하게 듣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용어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기본 개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주제들을 간단하게 개념 부분에 대한 7당 정도를 진행을 할 거고 문제 풀이가 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문제 풀이가 들어가는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 완성 강의가 있어요. 자 개념 완성 강의는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하고 2배속 개념 완성 그리고 엄청난 기출 특강까지 요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개념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개념이 완성되는 시기인데 일단 선생님의 가장 시그니처 강의라고 하는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가 있고요. 개념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탐구 자료, 수능, 실전 자료 해석, 문제 풀이까지 여기서도 한 세트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를 좀 2배속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그렇다고 선생님 말을 두 배로 그냥 감아서 빨리 감기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은 기본 기초, 지구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하면 2배속 강의는 우리 그래도 올해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좀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해 보고자 하는 우리 N수생 친구들 N수생 친구들은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잡혀 있죠. 거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부족했을 법한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실력을 킬러나 중킬러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필수 주제들 위주로 설명을 좀 약간 개념 완성 강의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그 대신에 컴팩트하게 진행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추격시켜가지고 진행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기출 특강을 통해서 기출의 유형을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개념이 완성이 됐으면 실력 업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실력 업 부분이 언피셜 자료 분석하고 어메이징 실전문제 풀이 그리고 엄시하던 온킬 다지선다까지가 실력 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전부 다 이제 주로 문제 풀이하고 관련된 내용들인데 언피셜 자료 분석은 유형별로 킬러라든가 중킬러에서 탐구 자료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메이징 실전문제 풀이가 지구학 1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을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이때는 지구학에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샘이 나눠봤더니 좀 백색의 주제가 나와요. 그 백색의 주제로 나눠가지고 문제 풀이 강의를 지구학에 A부터 Z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킬러급 주제들을 좀 더 집약시켜가지고 킬러급 주제들을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ㄱ, ㄴ, ㄷ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문을 뭐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다지선다 형태로 지문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을 완전히 최상위까지 업 시키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입문 개념 완성 그 다음에 수능 실력 업 단계를 거쳐서 이제 파이널 최종 정리 단계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전 적용 단계 자 실전 적용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라고 해서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한 9강에서 10강 정도로 컴팩트하게 지구학원에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 올해 6구원 평가원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개념을 정말 스피드하고 빠르게 압축해서 한번 정리하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개념 총정리 강의. 그리고 나서 실전 적용하는 언팩트 모의고사는 시즌 1, 2, 3, 4로 나눠서 파이널이 9월, 10월 이후에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6월 평가원 끝나고 한 번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한 번 그리고 9월 평가원 보기 전에 한 번 그리고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두 번 해서 언팩트 시즌 1, 2, 3, 4 전부 다 컨셉이 있어요. 기출변형 모의고사 EBS 연계 모의고사 신유형 모의고사 가장 수능에 적합한 파이널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 4에서 총 이렇게 4개 시즌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좀 전체 1년 커리큘럼 진행을 좀 할 겁니다. 큰 틀은 여기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커리큘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수능 입문 강의가 있다고 그랬죠.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는 그냥 부담없이 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학 입문자들 중에서도 그냥 기초적인 개념 정리 혹은 용어 정리 지구학 1을 개념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정리하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 그러면 이 내용 수능 입문 강의는 수능에는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쉬운데 아니에요. 무슨 1학년 공통과학에 들었던 내용 중에 지구학 1을 듣는 데 필요한 내용 그런 게 아니고 지구학 1 개념 내용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야. 그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도 다른 내용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수능에 충분히 한 6문제, 7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내용 정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필수 주제별로 개념 OX 내용 확인하고요. 그리고 수능형 문제를 같이 푸는 전체 하나의 완성된 그냥 기초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12월 달에 강의로 만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인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가 12월 중순부터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과탐, 특히나 과탐 중에서도 지구학만큼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개념으로 끝나는 과목이 없어요. 지구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이나 자료 해석 등등이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킬러급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좀 강조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개념들을 문제 적용하는 그리고 용어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 거기서 여러분들 실력 그리고 점수를 얻는 힘이 나오는 거야. 그 기본 쌓는 게 바로 이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은 항상 기초부터 심화까지 개념 완성, 그냥 기본 개념 강의라고 해서 여기 기초만 쌓고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뭐 더 킬러 그렇게 가기보다는 여기서부터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쌓아야 돼요. 그 개념부터 문풀까지 그래서 이 교재 안에도 교재 구성 보면 개념 문제풀이 그리고 개념 OX 빈칸 채우기 그리고 수능 탐구 자료 그리고 수능 실전 자료 해석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 강의 하나만 듣더라도 수능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강의도 구성돼 있고 교재도 구성돼 있고 선생님 강의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단과나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개념 요약 노트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노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진행하는 그 수업 내용에 맞춰서 바로 필기노트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PDF로 그 시기별로 제공을 해드릴 거에요. 그 선생님 강의 하나 끝나면은 그래서 선생님 수업 내용과 바로 연동되도록 그래서 개념 요약 노트는 단과나 노트로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 필기노트는 올해 수업 내용에 맞춰서 필기노트를 PDF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필기노트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의다.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 이것만 들어도 수능 만점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선생님이 자신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 강의 듣고 수능 때까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완벽한 수능 만점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제 커리큘럼도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개념 완성 강의는 이제 크게는 3개 버전으로 여러분들 진행이 될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선생님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커리큘럼 가이드를 찍고 있는 것도 목동에 있는 선생님 연구실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스튜디오 버전으로 해서요. 일단 최대한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말 또는 2월 초까지 해가지고 나는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개념을 한번 완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최대한 빨리 좀 강의를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빨리 좀 완강을 좀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좀 약간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강의하면은 선생님의 그 스튜디오의 강의에 몰입할 수 있는 좀 그 몰입도가 스튜디오 강의가 좀 더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완강이 돼서 겨울방 안에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스튜디오 버전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근데 현장에서 선생님이 단과를 12주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치동, 목동 그리고 분당에서 그럼 이제 12월 말부터 진행이 돼요. 이거는 대강이 12월 말부터 3월 둘째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현장 버전의 강의는. 그러면은 그냥 나는 선생님 저는 온라인 인강으로 들어보니까 너무 완강이 좀 잘 안 돼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단과에서는 3시간 반 수업을 하는 것들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딱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학원 수업 듣지 않는 시간 중에 오늘 3시간 반은 어명도 선생님 단과 수업 듣는 시간이라고 딱 딱 정해놓으세요. 정해놓으시고 선생님이 그 현장 버전 강의를 올리는 걸 선생님하고 똑같이 12주에 맞춰가지고 다만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진행되는 강의. 그런 강의가 좋다. 그리고 나는 12주 과정 딱 뭐 좀 약간은 3월 중순까지 시간은 좀 약간 좀 더 스튜디오 버전보다 강의가 더 길게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매주 정해진 분량을 공부하고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 현장 버전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배속 버전의 강의는 지구학의 기초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친구들 2학년 때 내쉰으로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올해는 꼭 여러분들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N수생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고 심화 있는 내용을 스피디하게 압축하는 2배속 버전 강의를 가지고 들으시면 올해 2배속 버전 강의가 우리 N수생 친구들한테 참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2월달에 개강을 해서 보통 이제 2월달에 개강을 하는 이유는 1월달까지는 그래도 이제 입시하고 쭉 계속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재수를 결심하는 친구들이 2월달에 좀 많이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N수생 친구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이 2배속 강의를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 버전이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개념 완성이 내가 정말 평가원에서 내는 기출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를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 만점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요.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 세 종류만 풀면 돼요. 첫 번째 일단 기출 문제는 반복이 돼요. 두 번째 연계교제 당연히 연계교제 문제가 나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 킬러나 중킬러와 같은 심리형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 유형은요. 평가원이 지금까지 이런 주제들은 지구학원에 참 중요해.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 9월달에 안 나오다가 수능 때 나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약간 골탕 먹였던 허브리 법칙 같은 계산 문제들. 근데 이건 계속 기출로 반복이 됐던 거거든. 뭐 엘리니오 라이냐 문제, 고지자기 자극의 위치 문제. 해마다 중요하게 킬러급으로 출제되는 주제들이 거의 좀 약간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지금. 그럼 그런 주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겠죠. 그럼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특강에서는 자 기출 특강은 일단 선생님은 지금 연도별로 기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기출 문제까지는 이미 촬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2021년 올해 이제 기출 새로 나왔던 기출 문제 있죠. 여러분들 이제 2020년에 공부를 하긴 하지만 올해 6구 수능 그리고 교육청. 그래서 6구 수능은 60문제를 모두 실어놓고 교육청에서는 주요 문제를 집어넣어서 올해 2021년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림을 손글씨, 선생님 손글씨로 그림의 해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출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여러분도 1년 공부의 개념 완성하고 실력을 업시키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달이 되면은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구학 1에서 탐구 자료라든가 아니면 약간 중킬러급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이 어떻게 문제로 구성이 되고 그 주제의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자료 해석, 천지 해석 방법을 진행하는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를 4월달부터 진행할 겁니다. 이건 작년까지는 제가 진행하지 않았던 강의인데 그래서 자료 분석 강의가 여러분들 좀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료 분석 강의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주제별, 유형별 자료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화되고 지문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월달에 진행하는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부터 실력 업이 시작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달은 여름이죠. 휴가의 계절, 더위의 계절, 하지만 우리한테는 문풀의 계절. 그래서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가 7월달에 9월 모평 전까지 진행이 될 텐데 세 문제풀이의 특징은 단원별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1단원 있으면 1단원 쭉 문제풀고 2단원 있으면 쭉 2단원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수능 20문제를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그 수능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주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 주제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학원에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필수 주제를 빼봤더니 필수 주제가 몇 개? 100, 3개. 어우, 많은데요? 아니야, 100, 3개 중에 20개 나오는데 5분의 1의 확률 아니야. 그 정도 공부해야지. 20문제 나온다고 해서 20개 주제만 공부한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 100, 3개 주제? 딱 뽑아가지고 그 100, 3개 주제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여기 개념을 적용하고, 어떻게 기출에서 응용돼서 출제가 됐으며, 어떻게 올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 그 패턴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실전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다지선다 강의가 9월달에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가 실력업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높은 신유형, 이제 9월달이니까 이미 6월달하고 9월 평가원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나와있는 교육청 문제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좀 어렵게, 그에 좀 이제 어렵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있고요. 그 주제들을 되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자료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도 나올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주제들까지만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지들을 모두 뽑아가지고 다지선다 형태로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하는 그래서 킬러 유형에 대한 문제 분석뿐만 아니라 관련 개념 자료에서 모두 얻어갈 수 있는 좋은 말 다 쓰놨죠. 실제로 이런 좋은 말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실력 업! 내 실력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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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점이 될 수 있는 그 실력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팩트 파이널 총정리는 올해 기준으로 9강으로 끝냈는데 내년에 똑같이 9강으로 최종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 시간이 없는데 빠른 시간에 정리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9강으로 정리하고 여기에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필수 가장 간단한 정말 그 한 주제를 주제를 핵심 내용만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 밑에 그 문제에서 올해 6구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했는지 기출 선지 지문들을 신 유형이나 새로운 형태로 출제됐던 지문들까지 같이 정리할 겁니다. 물론 올해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출제가 많이 됐던 지문들도 거기다 같이 넣을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원팩트 파이널 총정리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끝까지 개념 정리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수능 때까지 실전 적용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는 원팩트 임팩트 있게 원팩트 그리고 파이널을 정리하는 의미로 총 시즌 1, 2, 3, 4 이렇게 3개로 돼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가 수능을 풀기 위해서 수능에서 만점 맞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몇 개? 세 종류 기출 연계 신 유형의 킬러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팩트 시즌 1은 6월 평가원 이전에 그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변형을 해서 기출인 듯 기출 아닌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가원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6월 평가원 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월까지 가면은 연계 규제인 수 2가 수 1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는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걸 EBS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들도 있고 그럼 그 새로운 자료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연계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EBS 연계 언팩트 시즌 2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즌 3에서는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러분들 실력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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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난이도 주제를 문제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서 신 유형 모의고사를 시즌 3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수능다운 모의고사 가장 수능에 최적화된 모의고사 수능이 부러워하는 모의고사 이거 좀 너무 간 건가? 아무튼 가장 수능 유형에 최적화된 모의고사를 시즌 4, 언팩트 시즌 4, 파이널로 진행을 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수능 만점에 점 하나 딱 찍어주는 그런 마침표를 찍는 그런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달렸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선생님도 열심히 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3학년도 수능 지구학도 여러분들 믿고 듣는 어명도 선생님 그리고 믿고 듣는 커리큘럼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꼭 만들어드리는 그런 어명도 선생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은 다 똑같다 그랬죠.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 1년 동안 수능을 공부하다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토를 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믿지를 못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지구학에서 만큼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여러분들 두 손, 두 발 다 안고 여러분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옆에는 항상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아,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제대로 된 공부 방향과 공부 방법과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믿음감을 제발 스스로 가지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할 거고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는 나오니까 본인에 대한 자신감 가지고 자존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노력 한 만큼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에서 꼭 만점을 맞고 만점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멱살 잡고 손잡고 발잡고 같이 끌어드릴 테니까 입구까지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입구까지 가셔가지고 입구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생활 그리고 이외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시작은 항상 설레기도 하고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긴 하지만 적어도 지구학에서만큼은 선생님이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1년 동안 준비했던 커리큘럼 한번 선생님하고 신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